이 나팔꽃 진짜 빨리 져요. 일단 한 3, 4시간 후면 또 말려가지고 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씨앗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충분히 다 익은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씨앗이 귀엽게 막 나와요. 제가 갈게요. 뭐? 제가 갈게요. 여기서도 두 개 나왔다. 너무 귀여워. 오늘, 우리의 결혼식일 날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저의 결혼, 혼인 순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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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왜요? 어제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번엔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따가 대사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프랑스에서 나온 공식 문서를 제가 번역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기타 한 6개 정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대사관에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지금 신청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를 한 잔아주일에 오ton 6개 정도는 여개서, 첫번째 날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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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해서 이 행위는 안에서 이 중인의 장소랑은 capital지rar 그 암아주의 한 produ Scripture 그 암아주의 책을 그는 국가인의 측대로 그가 대uğ전에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거죠. 여러분에게 한참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임신을 고객님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이렇게 결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제는 이렇게 결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첫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하고 말이죠.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말이죠. 네, 어쩌면 스스로 certaines 결혼을 하여... 모든 결혼을 대하여 첫째 결혼을 확신하여 지키는 조회에 이를 추추기 위해 오늘의 메뉴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격이 있는 주영아를 가져올 때 그리고 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그라면요 즉, 시장에게 전전한 의회에서 저희는 제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모든 걸 그들... 죽어라 inkling에fort다고 하고 저희는 모든 것을 많이 찾고 그래서 그는 지난주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짓을 통해서 2년인지 알겠지 한번 분야하니까 두 gider 카메라가기에는 잠시만, 우리가 제 조각을 했고 한국의 조각을 하게 thank you 지금요? 네 무슨 말이죠? 사실 이거 너무 비자 우린 비도 없다고 이제 뭐인지 말이죠? ㅋㅋㅋㅋ 나는, 제가 너무 못하는 겁니다 여기 물건이 인지랑은 프랑스에 흐르는 줄이도 더 크림 탄환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2 여행을 하면 분명히 유선을 기출해서 첫번째로 그들이 дв下一 명에 대해 sounding 그리고 그에게는 격리를 맞issent?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즉시 이 일은 아이를 성함에 대해 어머니,가 후,배라 여부도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추억에 태어났다만 외국에서도 혐의로서 한국이 어느새는 말이야 주변에 친구들이 탱어랑을 통해서 해서랑교를 배우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본인공직과 한국인들에 대해 알아보신거에요 제가 알아듬.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한국어로 이름으로 가야 함. 아, 네. 정말 웃겨. 이게 성본의 협의? 4년의 성본을 뭐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니까? 예? 아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모르겠다. 그때만이 유지에 그걸 다 Diana의 남편을 제주의 영역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수지 시원할 때 때문에 영역에 그들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même 사귀었던 롬의 성본과의 Real Estate 과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객님께서는 한국어로 선택한다. 마는을 가지만 제가 다ấy마디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생명을 제주의 이름으로 내 가족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본이들과의 성본이입니다. JW이 매우는 장바지님을 사용하는 한 분이 유독자들의 성본이입니다. 뭐야 저에게는 아 있죠? 아니요? 네, 단지. 워낙으로, 그렇죠. 한글자레인지. 손실없는 각자 하나님의 Crypt. 각자의 백성실에서 백성실의 백성실입니다. 백성실에서 백성실에서 백성실인 스토리입니다. 백성실에서 백성실입니다. 백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실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한밤입니다. 네 물론 그 반대지. 선배미로는 평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나, 다 똑같이 토시까지 다 그리고 제가 번역을 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내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로 주타드 그럼 호내신고서 1. 2. 2. 2. 2. 2.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3. 몇 해! 좋은, 좋은! 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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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이제는 이거 이런 이제는 연결! 계속 명료! 사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하는거에요 정말? 너무 잘하는거에요 일요일에 아무도 못하는거에요 제가 너무 잘하는거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거에요 정말 잘하는거에요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아주 쉽고, 아주 잘한다. 그리고 우리의 여성들은? 그 여성들은? 이런 여성들은? 우리의 여성들은? 그리고 이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무 잘한다. 하지만, 그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매우 특별한 조건으로 만약에 상황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또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준비했을 때 우리의 결혼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네 저희가 빨리 먹으러 가면 되죠 이제 파리에 가면 되죠 방금 대자관에서 혼인심을 구했는데 되게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넘겼는데 한국에 신고되는 데까지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한 3일 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하나가 신고를 해봤어요. 네. 코로나가 안 보였어요. 코로나가 안 보였어요. 네. 나 바보다. 역대기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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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배우가 한국에 다시 뵌싱한 편에 따라하는 거기에 손목즈가 될 것 같아요 자막도 온 guesses 아래한 바이러스 탈레비전 10밀 tac 산하 10분만의 차량 우리는 많은 물을 보기 위한 것 같아요 몇 개의 물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몇 개의 물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reathing 너무 바닷가 있는 것 같아요 파티스트 정말 너무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몇 개의 물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더 버전과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의 회장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BHM라이크 저는 원래 한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을 때까지 처음에 진짜 이상한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아 그래 목운수 전화가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맛은 나의 맛인데, 그 맛은? 근데 이 맛은, 이 맛은 나의 맛은? 근데 이 맛은 나의 맛이죠 이 맛은 나의 맛입니다 그 맛은 나의 맛을 봐 이 맛은 다이커 이 맛은 나의 맛 이 맛은 나의 맛 이 맛은 나의 맛 위고는 나이의 코트는 이렇게 너무 긴장이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거야? 왜 안 내가 못하는거야? 왜 안하고 있어? 왜 이리 배가 너무 많이 걷는거야? 이미 원하는 쇼핑을 했다 왜 안해? 네, 제가 잘 못할거야 나 어제 다 너무 잘 안했고 내가 정말 못할거야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잘생겼어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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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요일이야 안 또 안는 집에서 아까부터 보드게임하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full full 멤버 어떤 위고도마 그리고 마티스까지 다 왔어요 예 cheering 다시 막상 한 láład 뱅뱅 뱅 출연 뱅 한 뱅 뱅 뱅 뱅 이 문제는 어딨지? 왜 그러고? 그 문제는? 네, 왜 그래! 나, 거짓말이 있어! 나, 그니까 차를 찾고 있어! 저기에 2의 클래스 하여 아니, 왜 그래? 아니야, 물크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잘해, 거짓말! 차트는? 나, 그냥... 창피해... 이런 거... 이런 거짓말이야? 안전거지? 이런 거짓말이야! 근데 이게 지연을 했는 지연... 뭐지? 10명 아. 아 넌 넌 터널 아 넌 넌 터널 글쎄 터널 넌 아니 아니 나는 여기를 볼 수 있어! 아론만! 나는 여기를 볼까요? 저는 여기를 볼 수 있고! 나는 여기를 볼 수 있어! 이리 와olas! 그래 소빠바즈! 이건 간단한 부분의 출발! 말할 수 있어! 나는 우리를 하실 수 있어! 15%!! 15%! 18%! 그래, 너 그냥 1%! 너로 가루를 바르고 다 갈아줍니다 잠시 났뒀다가 나갔다가 와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볼에 계란 4개 계란 4개 계란물 계란 4개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계란을 깼고요 그 다음에 설탕 1컵 소금 1티스팅 소금 1티스팅 설탕 1컵 소금 1티스팅 소금 1티스팅 참기름 그 위에 설탕이 잘 녹는다고 식용유도 1컵 넣어줄거에요 버터 대신인데 이번엔 뭐더러 해봐라겠어요 180도였나? 180도 180도 너무 맛있어 소지 카네를 소지 카네도 소지 카네도 카즈이 평수에 카즈이 다음 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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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카즈이 카즈이 제가 test 그래서 비자 비자 스포일러! 더 3시간 정도 됐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 때 제가 더 많이 만들었을 때, 제가 더 많이 만들었을 때, 아마 시작된 년이 있었나요? 틀에다가 기름을 조금 바르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 당근을 넣을게요. 그리고 이건 플럼프 알파인데 이거 말림법에 섞은거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에 200g인데 이거 반씩 넣어요 한 번에 이렇게 생긴거 저는 매일 저녁을 먹으면 좋습니다 너무 잘 섞어요 너무 잘 섞어요 너무 잘 섞어요 그렇게 잘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요 너무 잘 섞어요 프랑소아 프랑소아 아니요 프랑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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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육 кон중앙 초 Collins 초고추 팔까지 칠렀 until the day iling suspense 250,000.. 고춧가루 포켓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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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Eh catalyst 롬K 롬K 스프디오는 아니you 또 롬K tell food aders Lee 롬K 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